한글자막 by 한효정 침대에서 나와 일단 좀 일어나자 어둠 방 안에 커튼이 열고 닫힌 창문도 열고 약속은 없지만 일단 문을 열고 잠깐 바람 좀 쐬자 아무도 만나기 싫어 혼자 있는 게 좋겠어 수많은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 숨어 아무런 생각도 싫어 어디든 떠나고 싶어 수많은 날 향한 질문은 잠시 멈추자 에이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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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무런 생각도 싫어 혼자 있는 게 좋겠어 수많은 거리의 사람들 사이에 숨어 아무런 생각도 싫어 혼자 있는 게 좋겠어 수많은 날 향한 질문은 잠시 멈추자 에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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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길 가는 대로 에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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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 가는 대로 박수 한 번 같이 쳐볼까요 에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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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오